이승의 생일날 이승의 생일 이승의 생일 이승의 생일 이게 제가 기억하고 있는 아버지의 첫 모습입니다. 부디 아버지는 날 왕손의 자식이라고 철뜩철미하게 믿고 계시고 난 왕자로 살아야 했습니다. 아버지는 대원군으로 이후날 왕으로 만들기 위해 살았습니다. 폭염은 나라를 구하려 우리 집은 안내 공동안 갈려와 적지관을 홀려달라. 세상은 이제 우리가 구할 것이다. 백성을 굶주림에서 해방시키자. 우리 무엇이 있었는가? 사실 생각해보면 아무것도 없지 않아. 오천년이 가만히 구하며 굶주림의 우리 역사입니다. 누가 우리 퀴즈가 오름만 들었던가? 이것을 다닌 골들이 건드리고 백성을 배려! 제목은 이제 가난으로부터 이탈출인 것입니다. 이대로 여기에 우리는 일어났습니다. 이젠 희망입니다. 이제만이 우리에게 서있겠는데도! 이 논리의 남자를 해방시키기 위해 내 귀엔 호란껍게 그리운 속은 나의 암증버진 꽃사수 인형의 뜨거운 눈동자 내 가슴을 불펴보는 끝나 쑥 이 사라이의 넓은 가슴에 풍덩이 안 뛰어 아 띠아 부쳐 부쳐 저 별 저 별을 따라 주시다 스탑 오 스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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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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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꼬리야. 밤이야. 단단인을 준비했겠지? 이 새끼한테 또 불안한 짓은 어떻게 준비했어요? 그래도 불안해요. 캐럿어, 크링겔. 마빠치고 하셔. 안녕. 오, 나 돌았어. 나 돌았어. 나 돌았어. 이번에는 아주 다른 곳에 이를 불안해 드려놔요. 아, 왜 그러세요? 왜 그러세요? 왜 그러세요? 조용히야. 처자, 중절이 되시오. 마누 백성의 지어민. 그러면 마마는 나의 아버지. 중절 마마. 아니느냐, 스님이 경망스럽게 더욱더 감쾌하시오. 나무 아미 탑을 반세운 보상. 용서하며 자비하며 나무 석가모니뿐. 우습지 않느냐. 저 따위 우상을 가지고. 무엇이라. 내 저들을 내어치리라. 그날 내 아들이 왕 된다. 응? 세천만. 그날을 위해 이 저를 보호된 것이다. 망할 놈. 내 여기 무덤을 수리라. 사과 빠질라. 그만 수고하였느냐. 내 왕의 애비가 되는 날. 거대한 사찰을 지어 너희들에게 보수하다마. 지금 아니다. 알겠느냐. 몰라. 아니다. 속에 뇌 화가